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? 여기 봐요 편집하다 만 거잖아요 지금 물건으로 치면 불량인거지 이런식으로 하실거면 그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아니에요 로가야 너가 낮에 있으면 방송국 좀 들어가라 알면 근데 거기 신입산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니 친구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그 국장이 뭐랄까 실전은 라이브야 그동안 장비도 여러개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달을 못 버티더라구 오늘 면접 수고하셨고 혹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줄래요 아 진짜 괜찮은 친구가 하나 빅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하네 어떤 친구일까 아 잠깐 국장은 유동현 부국장은 안수빈 키트생은 딱 하나 가는 김동찬 그 유타대학교에서 온 김시현이라는 애 걔가 괜찮다고 하던데 오 오 친구야 이건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스튜디오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후배님 지금 진짜로 핫한 데가 어딘지 알아? 선배님 지원 어디로 하면 돼요? okay 이 운동은 아 아 ú 아니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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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